오늘은 한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분은 잘 모르지만 새로운 캐릭터의 친구가 한 분 올 것 같습니다 택배웅 안녕 머릿속에 SM 생각뿐이에요 그럼 들어오지 그랬어 못 들어갔다니까요 아 밥은 없어? 음 음 처음 얘기하는 걸 그랬어 승희 선배님이 저한테 500만원이네 아 키의 복숭아를 뺏어 먹었다는 소문이 사왔잖아 사왔잖아 철도 지났는데 어디서요? 비스에서?